생활 해양예보 레저바다입니다. 바다 낚시지수부터 보시죠. 이번 주는 보통에서 저음지수 들어오면서 무난한 출족길이 예상됩니다. 다만 부산 동부는 주말에 물결이 다소 높은 편입니다. 특히 토요일은 바람까지 강하게 불겠는데요. 현장에서 해왕이 거칠어진다 싶으면 낚시는 과감하게 접어주시기 바랍니다. 욕지도와 거제도 역시 저음에서 보통지수 보입니다. 해왕도 안정적인 데다가 중조기에 접어든 만큼 대상 어종과의 물대도 나쁘지 않습니다. 바다 갈라짐 체험은 아쉽지만 다음을 기약하셔야겠네요. 소매물 또는 체험시간이 1시간도 되지 않아 위험하겠습니다. 서핑지수는 나쁨에서 매우 좋음까지 다양하게 들어왔습니다. 다대포에서 욕장 토요일에 나쁨지수 보이는데요. 너무 잔잔한 파고가 독이 되었네요. 일요일에 파양과 파주기, 파고까지 원활한 서핑을 도와주겠으니까요. 일요일에 방문하시죠. 바다여행 가실 분들은 비가 내리는 토요일만 피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비 오지 않는 날 방문하셔서 늦가을의 정치 마음껏 느껴보시죠. 지금까지 레저바다였습니다.